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해봤고요. 내분점, 외분점은 헷갈리죠? 선분의 내분. 이렇게 하는 거죠? 선분의 AB가 있어. 그것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P점이야. 이게 내분점이죠. M 대 N 내분점. 안에서 자른다 이거죠. OK? 끝난 겁니다. 내분점. 그러면 이제 외분은 뭡니까? 밖에서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선분, 근데 이제 M이 M보다 클 때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선분 AB에 M 대 N 외분점은 M이 클 때는 넘어가, 이렇게. B를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렇게. 그때 이 점이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외분점. 그 다음에 M이 M보다 작아. N이 커. 이렇게 N이 커. 그러면 선분 AB가 있어. 그러면 거꾸로 가. N만큼 가서 N만큼 돌아와. 이렇게. 이게 외분점이야. 이 차이점. 예를 들게. 만약에 3 대 2. 선분 AB를 3 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래. 그러면 3과 2의 차이가 1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쫙 그려주면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선분 AB를 3 대 2로 외분하래. 외분시켜주면 그 간격을 이 차에 이만큼 하나의 간격이 있어. 얘가 몇 개가?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 A에서 B를 넘어가. 3만큼 가는 거지. 3만큼 가서 2만큼 돌아와. 바로 이 점이 3 대 2 외분점이야. 이해 되죠? 이걸 해석해야 돼. 만약에 2 대 3 외분점이야. 똑같이 선분 AB를 2 대 3 외분점이야. 그럼 똑같이 그려. 그러면 차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가 있다고. 이 차 여기를 먼저 이만큼 가. 이만큼 가라고. 그러니까 선분 AB를 이것을 어떻게 간다고? 여기에서 2 대 3인 거니까 이만큼을 하나, 둘 간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간격을 이렇게 이만큼 거꾸로 가. 가서 3만큼 돌아와. 이해 주십시오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거꾸로 이만큼 가. 가서 그럼 여기까지 합해주면 3이로 돌아오는 거잖아. 바로 이것이 외분점이야. 하...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냥 공식만 갖고 때려 푸는 것들은 나중에 망해. 특히 이 과생들은 기하학적 표현이 필요해. 알겠죠? 차이점 알겠죠? 그리고 직접 오케이. 자, 이제는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선분 AB의 내분점 P의 X. 그래서 이제 기하학. 그러니까 해석 기하학입니다. 좌표 평면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때 X1점이야. X2점이야. 그다음에 M 대 N으로 내분한 X점의 좌표는 어떻게 합니까? X점의 좌표는? 이거 M 플러스 N을 크로스. 크로스.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NX1. 크로스 기억나시죠? 크로스. 크로스. 이거 다 증명해드렸습니다. 기본서 할 때 증명 싹 해드렸어요. 비례식 갖고. 이렇게 좀 외워라. 근데 이것이 하나의 수입선 상이니까 X만 나오는데 이게 두 개의 외분점 Q는 어때요? 역시 M 대 N 외분점. 그다음에 M 대 N 외분점인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M 대 마이너스 N 내분점 공식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똑같아. 이 플러스 N자리에 마이너스 N만 들어가면 돼. 그렇죠? 내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외분점은 M 대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하면 되는 거죠. 외분은.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크로스. 그다음에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죠. 그렇죠? MX2 멀리. 멀리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멀리. M 멀리 가는 거야. 멀리. 이렇게. MX2 빼기 NX1. 그림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좌표 평면서로 갑니다. 좌표 A, X1.Y1.X2Y.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 그다음에 보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 내분한 점 P입니다. 그럼 P에 여기서 이것도 M 대 A니까 X 좌표는 바로 이 X 좌표를 X1과 X2의 X 좌표를 뭐 합니까? 바로 내분점. Y 좌표를 내분점. 그러니까 Y 좌표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외분점은 어떻습니까? 중점은 1 대 1 내분점이니까 1, 1, 1, 1을 들어가면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1 대 1 내분점이니까 됐죠? 그다음에 외분점은 여기다 마이너스 N만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N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거 혹시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연습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에서 내분점은 바로 이거죠.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 좌표. 근데 좌표 평면 위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Y 좌표가 추가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중점도 마찬가지야. 2분의 X1 플러스 X2인데 좌표 평면은 Y 좌표가 추가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 더 추가. 그다음에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인데 이것은 추가. 나중에 공간 좌표 가면 Z 좌표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공간이 끝나. 평면이 되면 공간은 너무 쉽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 음. 자, 문제 풉니다. 여기까지 핵심 개념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야, 뭐 이런 수업이 어딨어. 5시간 만에 핵심 개념 다 정리해주고 거기에 예상문제. 선생님들만의 이렇게 나누어 쓰는 그런 문제까지 선생님이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게 없어. 별게 없어. 쫓아와 그냥. 자, 6번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B. 그다음에 외분한 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 Q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P점 구하는 거죠. 그럼 P점 구합니다. 자, P점은 먼저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대1인 거니까 2대1이야. 선분 A, B를 크로스. 2 곱하기 5. 10.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X 좌표고.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4. 크로스.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구할 P점의 좌표는 3분의 9니까 3콤마. 3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외분점 Q로 구해줍니다. 외분점 Q는 3대2 외분점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선분 A, B를 3대2. 3대2지. 그럼 3대 마이너스 2 내분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3 마이너스 2분의 크로스. 3호, 15. 어? 마이너스, 플러스 2. 간단해.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크로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8. 쓰면 됩니다. 그럼 Q점의 좌표는 여기 분모가 1인 거니까 17콤마. 이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4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선분 PQ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나는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14의 제곱이죠. 플러스 Y2 빼기 Y는 제곱.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14의 제곱이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14로 투이가 되는 거지. 14의 제곱 곱하기 2니까 14로 투이가 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6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로 투이. 맞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미스마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7번. 4점을 꼭 지원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마름모의 중학교 도형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중학도형 3강. 지금도 아직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도형을 헷갈린다고요? 아 이건 안 되지.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저 뒷부분 쭉. 선생님이 강의 목록을 보면 저 뒷부분에 있어요. 중학도형 3강입니다. 교제도 필요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좋습니다. 공짜야. 꼭꼭 지원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A, B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려 일단. 그려. 마름모를 그리세요. 마름모의 수학적 정의는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A, B, C 찍을 때 이렇게 순세로 찍어요. ABCD니까 이렇게 해야 돼. 순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특징이 네 변의 길을 갖고 마름모의 특징은 마름모도 평행사변이잖아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두 쌍의 대각이 크게 같습니다. 거기에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하는데 수직이등분해. 수직이등분한다고 이렇게. 마름모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 다시 한번 마름모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점은 A, C의 중점이고 B, D의 중점이야. 그래서 A, C의 중점 A, C의 중점 바로 2분의 X자표 A 플러스 7과 그다음에 B, D의 중점 이것과 X자표니까 B, D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B 얘가 같습니다. X자표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7은 3 플러스 B 이런 식이나 나올 것이고 Y자표는 2분의 1 플러스 A, C니까 1 플러스 3 2분의 4 2고 그다음에 2분의 5 빼기 1 4 2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중점 갖고는 그다음에 뭐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우린 알고 있는 거 요 요 B, C를 써먹어. B, C 이거 써먹는다고. 왜 미지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요 A, B 써먹어. 얘랑 얘랑 같다. 그러니까 A, B와 응? B, C가 같다. 이렇게 하면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A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곱표에서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A, B의 제곱은 두 점자의 거리 제곱이니까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1 빼기 5의 제곱 순서바값 상관없어. B, C는 뭡니까? 7 빼기 3 4의 제곱 3 빼기 5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같습니다. 그럼 A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풀어주면 A 빼기 3의 제곱 그냥 놔. 그럼 4, 4, 16 그다음에 4, 20 그다음에 마이너스 16 그럼 얘가 4가 되겠지. 그럼 제곱권을 벗겨주면 A 빼기 3은 플러스 마스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3뿌라마나 2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A가 5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A가 1이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A가 5가 되면 B는 뭐가 됩니까? A에다가 5를 집어넣어. 그치? 그럼 12 그러면 B는 9가 되는 거 맞습니까? B는 9 그럼 A가 2이 되면 8 그러면 B는 5가 되겠네요. B는 5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A, B값 9 하나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답 맞습니까? A가 1일 때 B는 5 A가 5일 때 B는 9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마름모의 성질은 네 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은 수직 2등을 합니다. 그럼 평인사면의 성질이 있겠고 직사각형의 성질이 있겠고 정사각형의 성질이 있겠죠. 이걸 하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이 RPM 유형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가더라도 또 내용도 다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분하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점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난 외분점 찾습니다. 몇 대면? 2대1 그럼 2대 마이너스 1 내분점을 찾으면 돼. 그래서 내가 P라고 할게. 그럼 P점은 우리가 2 빼기 1분에 크로스 곱혀줍니다. 4 0 끝 2 빼기 1분에 크로스 6 빼기 4 맞습니까? 그럼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4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원점에서 선분 5P의 길이는 틀림없이 4의 지구 플러스 2의 지구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 4, 5, 20 2, 루트 5 맞습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답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에 5번 맞습니다. 이런 게 교육청 문제입니다. 교육청 모교사 문제예요. 3월, 6월, 9월, 10일 드라마 모교사 문제입니다. 됐죠? 자 9번입니다. 자 좌표 표현이 왜 2점 자 이런 것들이 모교사 문제고 선생님들이 딱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상 핵심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좌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2점 PQ에 대해 선분 PQ의 3등분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P연산 Q로 나타내 가자.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연산이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별 P, 별, Q 괜찮아. 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P, 어, Q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약속이 하나 약속. 선생님 P연산 Q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구하라. 그럼 저 연산이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이냐. 2점 PQ가 있는데 P, 선분 여기가 P가 있겠고 여기가 Q가 있습니다. 3등분점이 뭐냐. 2등분점은 한가운데 딱 쪼개주면 2등분점이 되겠죠. 3등분점은 이 PQ를 정확하게 3등분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때 이 길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3등분점. 그러면 난 이 점과 이 점을 우리는 3등분점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죠? 이 점 3등분점 3등분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때 점 P에 가까운 점 이 점을 이 점을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자. 어? P에 가까운 점 Q에 가까운 점 이해가 되겠지. P에 가까운 점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선분 PQ 얘가 1대 2 1대 2 4분점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뭐냐면 P연산 Q는 1대 2 4분점이야. 바로 1대 2 4분점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그럼 끝났지. 나는 이 A연산 B는 AB 이 두 점을 1대 2 4분점 한 겁니다. 그럼 난 그거 갈게요. A 연산 B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1대 2 4분점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대 1에 써 놓고 곱해 크로스 5 그 다음에 크로스 마이너스 8 1 플러스 2분의 자 크로스 1 마이너스 4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3분의 마이너스 1 2 4분점이라고 1대 2 4분점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0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9니까 얘가 3이 될 것이고 3분의 3니까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제는 또 여기 연산이 또 있어 그럼 난 이 점과 이 점의 몇 대면 1대 2 4분점이야 그니까 또 가는 거야 우린 또 써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 콤마 1에 1대 2 4분점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라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어? 클러스 1 3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 1 플러스 2분의 1 1은 1 마이너스 2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라고 그럼 이것은 3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맞습니까?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의 정답 어렵지 않아 저 연산의 약속만 딱 알아주면 된다고 됐죠? 답만 하게 되면서 3분의 1 콤마 네 맞습니다 아 계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하면 안 돼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미스를 한다고 그럼 계산 미스를 줄이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체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몰라서 틀리나? 알면서 틀린다고 실수해서 틀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이는 방법은 계속해서 실수하니까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 10번입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이거일 때 A 플러스 B 갖고 가라 단 A는 양수다 크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개념 물리 기본서하고 RPM 유용서 할 때 이거 아주 깨끗이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푸는 것이 깨끗이 잡아줬다 자 여러분이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선분 A, B의 연장선이 있어 이렇게 쭉 연장선 위에 C가 있는 거야 그때 저거를 만족할 때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비례식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3과 2의 최소공배수 얼마지? 6이지 6으로 양변 나눠 최소공배수로 나눠 3과 2의 그럼 6으로 나눠주면 6으로 딱 나눠 최소공배수 나눠줘 그러면 2분의 선분 A, B가 될 것이고 6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선분 B, C가 되겠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면 잘 봐 분자의 B는 선분 A, B 대 선분 B, C 분자의 B는 분모의 B라고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분자의 B는 분모의 B야 이거야 이게 비례식의 기본 원칙 분자의 B는 분모의 B 이렇게 해라 무조건 최소공배수 양변 나눠 분자의 B는 분모의 B다 그럼 이렇게 딱 보면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선분 A, B 대 선분 B, C가 1이 3이래 그러면 A, B의 연장선이 쫙 있어 이렇게 그러면 출발 여기 할게 A, B가 2야 A, B가 여기가 2야 그러면 3이 B, C래 그러면 B, C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C입니다 A에서 B까지 선분 A, B를 연장을 했어 그러면 그리고 근데 이제 C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게 양수니까 A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야 B점이 3, 2야 그죠 조심해야 돼 양수라는 조건을 준 이유는 3대 2니까 얘가 2면 C가 이렇게 3으로 갈 수가 있다고 길이니까 3으로 거꾸로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C점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니까 C점의 좌표는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되죠? C점의 X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C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C점은 어디 있어야 돼? 3만큼 이만큼 간다 이거지 여기가 C점이야 그래야지 이 C점은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C점이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겠지 이걸 만족한다 쉽지가 않아 이게 3이야 음 얘가 A콘과 B다 이겁니다 음 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이 조건이 없으면 두 가지야 둘 다 다 써야 돼 다 구해야 돼 연장선이니까 쭉 연장할 수 있잖아 됐지? 음 그러면 뭐지? 외분으로 풀면 힘들어 5대 3 외분점이 C점이다 라고 풀 수도 있어 다시 A 선분 A, B를 5대 3으로 외분한 점이다 그게 A콘과 B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B점은 선분 선분 A, C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3은 내분점 3은 2대 3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크로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3 크로스 내분점이 3이야 이렇게 풀 수 있겠고 내분점 2는 역시 2 플러스 3분의 2 크로스 2B 그 다음에 크로스 1, 3, 6, 8 이렇게 해서 A점점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해주면 이때 이제 어 요거 정답할게요 그때 A가 얼마? A가 9고 B는 얼마? 얘가 14가 된 겁니다 두 개 더해주면 얼마? 얘가 2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A 양수 만족하죠? 이렇게 아니면 외분점으로 5대 3 외분점으로 구해도 되겠고요 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눠라 그래서 분자의 B는 분모의 B다 오케이 그래서 B대식으로 간다 A가 양수는 안족 이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있는 거다 명심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다 끝났어 이제 이거 막 마무리하면 됩니다 문제만 풀면 되고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뒤에 가서 무게중심 하나 남았어요 무게중심 하나 할 겁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난 점을 D라고 할 때 D의 좌표를 구하라 아 봅시다 대략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A점이 있겠고 대략 찍어봐 B점이 이렇게 있고 C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D라고 합니다 그때 이 T점에 좌표를 구하라 이거죠 이게 뭐지 이게 중학교 도형이 필요합니다 각 A의 이등분선과 BC와 만나는 이 T점 속에 숨어있는 중학교 도형 어떤 도형 바로 아하 선분 AP 대 선분 AC는 선분 BT 대 선분 DC 이것에 B가 성립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고소가스에 꼭 알아야 할 중학도형에는 핵심적으로 나온 겁니다 증명 들어갑니다 증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우리가 이것을 연장선을 걸 수 있잖아 이렇게 연장선을 걸 수 있어 그리고 난 이것과 이 C점을 지나가면서 평행선을 걸 수 있다고 이렇게 평행선을 걸 수 있다고 그럼 얘가 평행이야 평행이면 요각과 요각이 동의각으로 같아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억각으로 같아 난 이 점을 D라고 할게 그러면 삼각형 A, C, E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2등면 삼각형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요각과 요각이 동의를 갖고 이 각은 공통각이기 때문에 A, A, 닮음이야 그럼 우린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만약에 이렇게 있어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밑병과 평행이야 그럼 어떻게 배웠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맞지? 그런데 또 하나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것도 같아 그리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비가 같다고 전부 다 닮음으로 다 같다고 그래서 얘 닮음비를 가지고 우린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 이게 평행이니까 요 A, B 대 A, B 대 뭐가? 요 A, B 대 요 B, D B, D 요 A, B 대 B, D는 뭐랑 똑같아? 요 A, E 대 D, C A, E 대 D, C가 같다고 아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고 중학교 2학년 닮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 요 요 선생님 좀 틀리잖아요 어차피 네 양길이 곱하고 위 양길이 곱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A, B 대 A, B 대 A, E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A, E는 뭐랑 같아? B, D 대 D, C B, D 대 D, C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고 근데 요 A, E가 뭐랑 똑같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A, C랑 같다고 그래서 A, B 대 A, C는 B, D 대 D, C가 되는 거야 B, D, D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마지막 증명이야 오케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하면 돼 나는 요 D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B가 궁금한 거야 이 B는 요 A, B 대 A, C의 B와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선분 A, B의 길을 구한다고 A, B의 길을 구한다고 구해주면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야 플러스 Y2 빼기 Y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루트 13의 제곱 즉 13이 되는 거야 169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A, C를 구합니다 그러면 A, C는 A와 C니까 5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4의 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건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얘가 A, B가 13대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13대 5가 되는 거야 똑같이 B 그럼 D점의 좌표는 선분 B, C를 13대 5로 내부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음 이거 씁니다 그러면 13대 5니까 선분 B, C 얘를 13대 5로 내부라는 점의 좌표 이게 내가 구할 D점의 좌표다 그러면 13 플러스 5분의 크로스 곱합니다 13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4 앞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 플러스 5분의 13 곱하기 크로스 2 그 다음에 5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7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D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18분의 아 정답 확인합니다 11번 음 11 정답 얘가 계산을 해주면 얘가 2분의 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게 산수하시면 됩니다 산수 중학교 대형 중학교 대형 가계 2등분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수능에서도 감초처럼 나와 무조건 숙명까지 해드렸어 오케이